용경 but 바이킹도 로테다 케이타스랑 식 이해가 높 Pap cebo non 정글의 법칙이요? 흑인 어때요 흑인 흑인 세트 발라랑 세트 아 디디엘이요? 세트 내가 전사하려고 했는데 전사? 애매하죠 나 전사인데 원딜 줄나 센거 없음? 캐릭터를 하나 살까? 발라가 세지않나? 원딜 얘가 제일 세지않나? 근데 걔는 이제 아예 죽었고 그 이번에 너프 되가지고 또 너프 됐어요? 또 너프 됐어 위축도 없어지고 리빙 진짜 센데 원딜은 레이너 발라 이 정도? 루나라 어 티란데 하실래요? 야 기다려봐 티란데에서 내가 지원가를 하라는 거지 아까 소니아 일등급에 일등급 아까 소니아 커뮤니케이션 제가 해도 돼요? 심판의 시간이다 아 몰라 아 몰라 나아앙 되겠지 뭐 아 진짜 1등급 해지네 근데 왜 용감하셨지? 오디 오디 25급 25급 25급도 아냐 25렙이네 25렙이네 25렙이예요 오디 25렙이 흐흐흨 에? 어 아 같이 쓱左까지 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쑥 가자고? 커뮤니케이션 슥짜고 아이디 불러주세요 스카이프 슥재여 괜찮죠? 네 일단 유겨야지 인프 인프네요 인프충인가? 오케이아바도 하면서 들어오나? 흐하하하 롤충인가? 롤충?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분 탑님은 도, 도리진 도리진 도이친이라고 하죠 도리진 도리진이야 도리진 도리진님 닉네임 왜이래요 에? 흫 안되겠네 도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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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os 도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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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것도 있고 삐 소리가 뭐야 씨들어기 또 삐 이거 누가 삐 누구에요? 이제 안난다 그.. 거긴데? 어디더라? 또 나와 아아아 나는 아닌데 나도 아닐텐데 일단 나한테 들리면 아냐 그니까 저도 들려요 유키도님? 하루카님? 삐거리는 소리요? 연락체만 추가하고 초대가 안됐어요 증폭 끌게요 제가 예 잠시만요 하루카 거.. 그.. 막 저분은.. 하얘니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씹떡소리 아니야 어? 아 진짜 웃긴다 흐흫 김성태인데 이름 김성태로 바꿨는데 성태야 김성태님 부끄럽다잖아요 그만 괴롭혀요 아 네 김성태님이 탑님인데 아이디 왜그래요? 저한테만 보이는 아이디 아 들리세요? 네 잘 들려요 굉장히 크게 들려요 저한테만 하세요 아 제가 방송을 켜놔가지고 아 방송중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방송 음성하세요 침창맨님꺼 지금 껐어요 방송 아 김성태가 이름이 김성태인데요 그거 근데 음성으로 해주셔야지 침창맨님꺼 시청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paar팔팔팔ㅋ ㅋㅋㅋㅋㅋ 침창맨님 minimum 와 지청자 쓸까보기 되게 하세요 좀 침 mercury 침黃 예상 대기 시간을 뛰어 넘었죠 오늘은 그 시청자 읽어주실 거 없으세요 사연? 칭찬배님? 사연이 좀 안 오네요 사연 같은 게 있으면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? 자기소개 한번 하죠 유키노님부터 하죠 뭘 소개하면 되는데요 왜 유키노인지 왜 유키노인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뭐 너무 이거 뭐 하세요? 정주인정이라고? 증폭을 껐서? 말하고 싶지 않아요? 그럼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최애케 아니 방금 보셨잖아요 뭐요? 뭘 봐요? 유키노요? 아니면 하루카요? 두 명이잖아요 아 그게 이름인가? 유키노 하루카? 아유 포장 포장 모르죠 유키노 시타 뭐 이런 거 있는데? 유키노 시타? 아유 후자요 후자 후자? 상장 우리 땅에서 나가 유키가 어디라고 마스카님 이번 미니말련소 여기 절 저격하신 거죠? 고소하겠습니다 아 들어와 있나? 마스카? 마스카 없는데? 하루카를 어디서 봤지? 하루카 H2 H2가 뭐예요? 하하핫 하핫 하하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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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하루카가 봄인가 여름인가? 뭐 그 뜻인데 하루가 봄이에요 하루가 저희 집 개 이름이 하루거든요 어 맞아 그거 막 있더라고 개 이름이 하루였죠 아 그래서 하루 솔? 하루와 솔? 솔은 뭐에요? 1월? 아니요 그냥 아빠가 지었어요 솔은 1월인데? 하루는 봄이고? 솔은 1월이에요? 1월이란 뜻이에요? 네 솔 아 그래요? 모르겠어요 저 없을 때 아빠가 산거라서 이름을 아빠가 원하는 대로 지웠어요 아 그래요? 네 그 솔비 있죠 솔비 네 솔비가 그 뜻이에요 1월 솔 12월 비 아 10월 비가 어디라고 12월 비 무슨 언어로 1월인데요 솔이 하투에서 1월 솔 아 하투에서? 아 아 그래서 솔비에요 붙여서 1달러 감사합니다 그룹은 뭐 낮일 밥 밤 창고 이런 거 좋은 거 배워 가네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싫어해요 아 진짜인데? 아 우리 뭐죠? 설 기념으로 윷놀이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? 깜빡했네 윷놀이 극혐이야 그거 완전 사행성이야 섰다는 사행성 아니에요? 파고다 공원 뭐 이런 데 있죠 할아버지도 윷놀이로 막 도박하는 거 알아요? 아 진짜? 탑골공원 아니에요? 그니까 탑골공원 이런데 파고다 학원 아니야? 파고다 공원도 있어요 탑골공원 뭐 이런데 어 잡혔다 탑골공원 굉장히 기쁘죠 탑골공원 오 저격은 안 받나네? 탑골공원 저격인지 아닌지 근데 어떻게 알아? 아 이거 파티 아니니까? 제가 저 제가 레벨 낮아서 그런가? 이거 제가 미드 가고 디아랑 제이나가 탑 가고 티란 대 TDL이 바텀 가면 될 것 같은데 저 갱단에 있는 캐릭터 아니었어요?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저격하기가 힘든게 이십 몇 랩이 있어서 그래 음 워낙 큰 게임이라서 저격이 쉽지 않죠 이거는 징악 찍어야겠네 징악 이기려면 징악 이기려면 징악 아 됐다 징악 찍고 네일아트 제알아 아니라서 탑골공원에 영어로 파고다 공원 이거 레이너가 탑 가면 되겠는데 명사수 스탱만 쏴면 되니까 저거 저거 뭐 신캔인가? 뭐야? 이거 아줌못한봐 이거 건방져 어? 조심조심조심 문화대가리 어? 형 밑에 두명 봤는데 레이너 탑에 있으면 돼요 안오셔도 돼 저거봐 저 아줌못한봐 재수없어 어 콧갚네 세명을 다 무제했네 아 아직 때려야 하는데 아 이거 비방향이 아닌데 쟤하튼 탑 아아 저기 올라 저도 탑 갈게요 저도 갑니다 리밍 갖고싶어 뭐야 우와 애들 여기있네 리밍 올라가있네 이거 아래쪽 신단만 제대로 챙겨요 이쪽 그냥 다 아래쪽 못 먹어요 이거 여기저희가 탑 먹어야 되는데 아아아 아아 아래 제가 갈게요 가고있어요 지금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혼자여기 얘 때려 얘 때려 그거 그거 위에서 똑 떨어지는거 오케이 똑 떨어지는거 애들이 둘 다 너무 생존끼가 좋아서 다시 올라가봐야지 안오세요? 레이너님? 아 레이너가 초강이 약해가지고 도움이 안되네 아 피가 없네 형 여기 미니언 너무 많아요 어 여기도 했어 이상하게 막아야돼 이거 막아야돼 똑 떨어지는거 똑 떨어지는거 똑 떨어지는거 같이 내려와요 뭐죠? 도움노 똑 떨어지는거 똑 떨어지는거 여기서 이렇게 써요 여길 잡으면 돼 채바쿠가 안보여요 어 나 잘못 찍은거같습니다 파톤가한거같은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우 아 나 잘못추는거같애 똑 떨어지는거 똑 떨어지는게 뭔데요 여흫 있어요 스킬 까먹었어 뒤만 되게 말씀하시는거죠? 네 어 들을게 하네, 똑 떨어지는거 똑 떨어지는걸 ㅋㅋㅋㅋㅋ 별똥별, 별돈별 뭘 별돌별이야 발썸이네요 ㅋㅋㅋㅋ 별똥별은 궁이지 ㅋㅋㅋㅋㅋ 똑 떨어지는거랑 그 뭐야 그... D 눌러줘야된다고 식사중이요 멀리서 힐 만하면 안된다고 잡아요 아 아 아 그 경험치라도 챙겨먹을 수 없나요? 어디가 어디가 여기 소새끼가 이빙 이빙 미드 막아야돼요 그냥 경험치만 드세요 죽지 않는 손에서 어 뭐야 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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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싸워 죽여 죽여 싸워요? 아니 우리 미드다 막자 제발 미드 막아야돼요 네 그렇지말고 나이스 나이스 탑감 나 탑먹음 지키고 있으세요 네 아아아아 죽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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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겄다 죽겄어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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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레이노 혼자 마울 수 있나?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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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는 못먹는데 이렇게 샀으니까 탑 먹고 일단 오케이 오케이 네 탑 먹고 모면은 그냥 찍어 죽여 찍어 죽여 리밍도 좀 무서울것이야 리밍도 좀 무서울것이야 아 내가 더 무서운데 쟤 너무 쎄 전탄 한 번 맺히면 그냥 끝나는데 쟤 자 둘 미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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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꺼 져야겠다 아 너무 아파 이거 나 목차 못막고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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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막아 집가 못막으니까 집가 흫 오케이 어이 나 치솟았다 아 시뻘 싸워 치솟은 김에 치솟은 김에 싸워 뻥 지금 집가 뻥 차면 집가 내려가고 또 떨어지는거 했어요? 아까 한거 같은데 또 떨어지는거 어우 뭐야 탁으로 온다 와아 더 어어 궁실도 안되는데 이게 티렐이다 이게 이게 티렐이다 이게 이게 티렐이다 이것이 티렐이다 아 아 아 아 너프 됐어요? 레가르? 이럴때 이런거 후딱 챙길 수 있나? 못먹어버렸다 10렙임 뭐야? 리빙이요? 저거 디아블로 여자 법사에요 저건데 그 초기화가 누구 킬링너 어시스트 먹으면 초기화되거든요 스킬 지금까지 소 소 소 한번 조심해야돼요 그리고 원같은거 올라오는거 멀리서 하자면 더 아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주 위협은 됐을거야 이제 다시 엥키지 않을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내려가서 양동작전 여기 제라톨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리밍 올거야 안오는데요 딱 제라톨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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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네 10렙 조금만 있으면 찍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축성 축성 지을까 축성 이거 3명이서 고고고 네 제라톨 아니었지 방금 옥 도시 도시 보컬 침 지 도시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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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 발 앞 아 맞다 궁있지 마 궁있는데 까먹고 있었어 생기지 얼마 안되갖고 아주머 난 곶가운데? 아 괜히 승네? 저 아주머다 가고있어요 네 근데 애들도 내려올텐데? 아 저기 곶감네 얘 이미 내가 못망진다는데 아 사우르크도 있네 여러분 탑 줘야겠다 탑 줘야되고 보색강에 가져가자 뭔데? 제라틀 내려올거 같은데? 저 내려와요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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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시 파워 아 아깝다 길막 궁도 쓰지 궁도 쓰지 그냥 없어요 지금 아까 실수로써서 그래요? 네 여기 보인다 여기 제라틀 보인다 요깃다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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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깜짝 놀랐을거야 어? 눈좋아가 보소 도와줘요 이거 밑에 밑에 먹어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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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리밍바 리밍바 티렐이 있다 아 탑 탑 먹어야 되는데 탑 얼른 먹어선 우리가 보트 지키는게 더 나아질거 같은데 아오!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들 죽어가세요? 굉장히 안 좋네 뭐야 이건 또 어어? 탑 TT 어?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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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나 요고 아주모단하고 1대1 승부 나는..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리드 막으러 가야되는데 물분! 난 물분 제가 지금 피가 별로 없어서 다 못막는데 다행이다 레이너 개 고깝네 진짜 어 다했어 안녕 아 나 패스비 있네 어 안 죽었다 레가를 쌍껏 보드하고 가야겠다 리드 제가 툴 어깨 막아주네 아 먹었네 아 아깝다 아 아깝네 싸우자우 축성 잘 못쓰겠어 어 여기 여기 젤하트 여기있어요 구 아 심판 찍을거 어깝다 의외로 잘 버틴다니깐 지게 로봇 찍어 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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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쓴맛을 보여줘 아니 쓴맛이 되는건가 아냐 쓸맛 부어줬지 반티도 알았는데 쓴맛 부어줬지 이종도면 보여줬지 오오 찾았어 찾았어 아! 왜 싸우는지 아니! 다 썼는데 왜 지금 들어가래 사망 소식 아! 뺏어 춤춘다 땅땅땅 패시브 있어요 계속 살리고 있는데 내가 아니 패시브 있어요 일단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예요 디아블로 아 진짜 죽었을 때 3초 스타드에요 개할 말 없다 이 아래에서 지금 모르겠지 모르겠지 아 고깝다 고깝 짚 짚 밀밍 플래스 빠졌을 때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다 살려낼테니까 내가 다 살려낼테니까 아 종수 낀다고? 오케이 아 종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새 취업난 해결은 다 레스토랑이 해주는구나 그렇지 아 이거 근데 이거 지게로봇 진짜 잘 찍었다 어 좋아요 아 리밍 진짜 따고싶다 리밍 개고꺼우 뭐야 갑자기 왜 나 여기서 물렸지 딴짓하니까 딴짓거리하니까 내가 간다 살려내버릴테니까 리밍? 리밍? 안돼 안돼 못잡아 네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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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우렌 이거 슬라이딩 이거 낱기 이거 애매하게 거리주면서 어? 거리주면서 애매하게 슬라이딩 도발 슬라이딩 도발 저 내려갈게요 저 아래 먹네 저거 아래 먹지 젤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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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주실뿐?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뭐 쟤는 신경자치성이어가지고 잡힌 힘들건가요? 됐다 안돼 안돼 나 중독할게요 아 아깝다 선치 빠짐 선치 빠짐 개이딩이네요 아 개고깝네 진짜 아 저거 어? 아 저 꽃게새끼 저거 위에 봐주실뿐이 아무도 없네요 괜찮아요 패스 몬이에요 개이딩 또 주네 여기 다 아 줄 수 없지 줄 수 없지 줄 수 없지 이미 준를데 안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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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살려내 버릴테니까 아 못막았어 못막았어 아아 죽소 아 이것이 치트리엘이다 아 하 신선았다 올라간다 아 여기 좀 쓰러졌어 여기가 여기가 좀 안졌네 탑 아무도 안 맞나요 여기서? 저 혼자 막을까요? 바텀도 막아야 돼가지고 지게로봇 투하했어 참 도움되네요 지게로봇 아니였으면 지금쯤 핵치고 있었을걸? 지게로봇 아 이거 한타 한번 합시다 아 이거 한타로 아하 나 죽갔다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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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서 저 용 없을때 한번 붙읍시다 어때요? 오 미드가요 용 없을때 한번 붙읍시다 어 지금 고고고고 쟤네 피 꽉 채우는거있다 쟤네 피 꽉 채우는거있다 쟤네 피 꽉 채우는거있다 아 손치 손치 일단 아즈모다는 따야돼 아 궁킬 어? 어디로가 어? 아즈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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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네 잡음 잡았네 뭐하여 라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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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내 지게를 아 내이렇게 못하냐 아 나이렇게 못하냐 이겨덴 나이렇게 진거같애 티룰 진짜 멋있다고요? 라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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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g 어 ㅇ 여기다 늑대 여기 늑대 여기 다 와야될거 같은데 이제? 늑대 늑대 조져 다있어요 거의 리밍 다있어요 아 아 어 너무 아픈데 쟤네 레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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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러가죠 죽여 죽여 이기겠다 이기겠다 오케 지에 지찌찌링 찌찌링 오 좋아좋아 너무 짧다 스타린 살만큼은 서서서서서서서 또 잡아요 잡을 수 있어 그리고 꺼졌다가 다시 들어가자 안되겠네 하 궁 궁 어때 별로 괜히 치는거 같애 아 이거 좀 빼야낼거 같은데 아 쟤 증명이 없네? 어 저희 그거 누가 먹어요 아 뭐지 바텀 먹으러 가는데 왜 자꾸 아무도 안먹는데 팍도 안먹는데 아 이거 큰일난데 아 왜 이렇게 딱딱하겠어 자꾸 짐 못가게 하는데 저는 테라토까지 기다려가지고 아 죽었네 아 이렇게 죽으면 죽었네 이러면 안되는데 축성 타이밍을 뽑았을때 못삼게 타이밍을 뽑았을때 못삼게 이미 잡아요 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없어서 네 잡을 수 있어요 가로우 탑 갈게요 아 나 곶가야겠다 아 곶감네 이거 진짜 이거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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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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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E 하나 Jagгов 왜 다 foretz Apps 아 내가 또 먹고 하라고 컴퓨터 앞으로 밥을 갖다 주네요 컴퓨터 앞에서 밥먹으면 진짜 꼴보게 아 어떡해요? 군키고 들어갈까요? 아 내가 맡기는 많은거 같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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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들어가셨네 저 밑에 3명 있고 일단 이게 디아블로 이거 구웅 이거 기본 콤보가 그거야 R, R, E, Q에요 R, E, Q R을 하죠? 그러면 R에 프라이팬 달궈지죠? 에 아 뭔지 알아요 그러면 박은 다음에 다시 뒤로 하면 그 자리를 딱 꽂아넣어서 스턴 딱 오케이? 네 아 이거 뭐냐 진짜 1 너무 노답인데 개작이네 내가 바로 오우 감사합니다 헬로파올로 그 자세히 아 아 미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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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ettre 봐 아 약간 진짜 좀 막 신단 30촌에 혼자 저 설치는 거 봐 내가 어디 잡아 이거 죽여 죽여 어 죄송해요 오우 나이스 잘했는데 잘했는데 좋은데 제이나 거랑 안맞아서 그런거는 그런거는 괜찮아요 계산 아니에요 계산 안 우리 이제 덮치러 가죠 덮쳐 덮쳐 4대4 지금 제이나 없어요 4대4 어? 넘겨 넘겨 그렇지 그렇지 3명이거든요 죽여 죽여 자르면 돼요 어 나 여기 궁 박았는데 아 넘겨 넘겨 뒤로 그렇지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아래에서 그냥 아래에서 긁어버리면서 죽여버렸죠 죽여 죽여 꽃게 죽여 어 좋다 좋다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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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어 물딩딩 그렇지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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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딩딩 누구랑 싸워 저 꽃게 갈게요 리딩이 가긴하는데 누구있지 우리 저 거의 김수경 선수경 감독 죽을때가 더 많아서 감독 역할이 더 많죠 먹어요 먹어요 2초 1초 지금 아무도 안먹는데 막혔다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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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우드 드디어 첫번째 용기사 그렇지 그렇지 오 오케이 누가 탔어 누가 탔어 유키노 유키노 고 아 유키노님 고 저희랑 본밀이죠 네 갑니다 선수경 감독 갑니다 이번엔 선수다 이번엔 선수야 지금하면 안되지 방심하게 한다며야지 쟤네 다 용기사 와가니까 이때 빨리 돈 밀고 저 제라트로 온다 제라트로 조심 일로와 아이씨 나이스 헤리굿 소 뒤에서 뒤에서 아 처음에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어우 좋아 이득 진짜 많이 본다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요 마다가 조금 딸리네요 저거 리밍 조이 쌍꺼 저거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아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나 아닌 것 같아 이거 다 빠져야겠다 나 너무 아파 나 나 나 많이 아파 다 갈래 공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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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먹고 간다 아 아 이거 먹어도 될까 땜댐 땜 땜 땜 땜 상황이영안정 보태하다 롤빼미 제라툴... 저 터지고 가네? 어? 이거 아래 투사 먹을래?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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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쩡거리게 제라툴 피 없어 이거 먹자 이거 네 투사코 될 거 같은데 순삭 순삭코 아래쪽 투사 아래쪽 투사 이거 나까지 안 가도 돼? 지민 제라투 밑에 있고 이게 다 여깄네 투사 돼지고 가서 바텀 빌면 될 거 같은데 갑시다 갑시다 오우씨 리밍바 리밍바 아 근데 지게로봇이 위를 다 치료했기 때문에 우린 이겼어 이걸 이기네 끝났어 끝났어 근데 이거 왜 밀지? 해치면 되는데? 아 그렇네 왜 치는 거야 이거 아 끝났으네 해치죠 그냥 자폭 데미지 자폭 데미지 자폭 데미지 해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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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일부러 죽은거야 일부러 죽은거야 힘들었다 누가 제일 잘한거 같아요? 아 아 진짜요? 누가 제일 잘한거 같아요? 매틴님 안녕하세요 지게로봇이 제일 잘했어요 솔직히 우린 다 못했는데 지게로봇만 잘한거 같아요 지게로봇이 제일 잘했어 인정합니다 아휴 티레일 다시 한번 해야지 아 디아블루 세계관 하나 더 해야돼서 티레일 하나 더 해야될거 같거든요 아아 나 이거 아아 싶어 종수, 종수 어떻게 할래? 종수? 에어야될거 아